점검한 안찍힌다 점검한 점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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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안되네 투딩카메라에 눈이 있다 내 친구 103분 저기 있다. 저기 살꺼야. 지금 사진으로 찍었거든. 냄새 괜찮은데. 여보세요? 야, 거기 보이나니? 나 지금 따로 따로 틀렸는데, 저기 두 번개에서 냄새가 나. 또는, 저기. 이 땅이 자동차까지 말하네. 이 땅이 아름다운 곳에서 보면 새벽상의 중간 찾기도 하죠. 이준의 냉동중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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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자전팀이 눈깔이다 옆에 눈깔이다 저 옆에도 붙겠다 저기 봐봐 저기 굉장히 안해 가끔 전시하는데 이런 데는 떨어져 살아야 되겠네요 어디다 불렀을까 불꽃이 더 올라올 것 같네 나도 이제 가운데는 다 두 잔 잡고 이제 잡히네 아니 물이 자꾸 이쪽으로 퍼지면 퍼져 우와 하늘 우와 객깔 웬 널벼렁인데 맞지 어쩐 말고 인자 인자 고추네 연주가 다 타본만 됐나 거기까지 갔네 이래 백옥포가다 무슨 철가 있는데 중간에 있다네요 거기까지 간 것 같다 그 옆에도 좀 가구공장이 가구 그거 그거잖아 가구 파는 데잖아 거기도 내일 집에 이럴 때 말파수 타고 와야지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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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 아니야 저 저 건물 저 건물 저기 또 가구 파는 건물인데 저거 1층에 2층에 진짜 강한 건물인데 그래서 그 1층에도 가구점이에요 세운 다 대여 그쪽은 못 내려오겠지 우와! 정말 신기해 정말 아니다 와, 저거 무섭네 여주, 여주길이야 여기 크기한테도 한 10년 조금 넘었을텐데 그쵸, 우리 용어농장까지 나오고 나서 점핑 가고 만 10년 됐지 아니, 용어농장에 있을땐 해놨게 했다, 아이가 몰라, 용어농장에 있을땐 폭산망했다 용어농장에 있을땐 해놨게 했어 몰라, 나 천천히 가고 못들어갔어 아줌마가 다 빈 눈으로 저 연기봐요 거기 여까지 왔네, 연기가 그쵸, 그쵸 그쵸, 그쵸 그쵸, 그쵸 그쵸, 그쵸 그쵸, 그쵸 그쵸, 그쵸 그쵸, 이 쪽가족집이 있는데 이 쪽으로 더 못붙지게 저를 쏘는건가 배 가정집자로 불붙었으면 어쩌잖아, 저거 아, 그쵸 그쵸, 그쵸 그쵸, 그쵸 계속 터진다 오, 거의 다 꺼져갔는데, 보기 다 타볶는데 뭐, 다 타서면 꺼져야지 이 쪽에서 되게 화나네, 저기 오른쪽 개화하는데 오른쪽 교차기 꺼졌는데, 또 올라왔네 저것도 꽤 꼼꼼하게 보여야지 다 껐었다고 강하고 또 불긋는 경우 있대 바쁘러가 보기 제가 그냥 사알볼라 그쵸 그쵸 이 쪽에는 또 갑자기 저렇게 들으면 아, 그쵸 뭐가 없는가 또 기름이 가득 응? 사기사 기름 같은 거 저기 들어가는 입구 아니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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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산 앞에 붙여있는 저기에, 예, 여기서 보니까 요만하에 보이든 출국집이 엄청 길거든 저희가 얼마나 붙은데 저거 찬성한거리야 돼 진짜 많다 진짜 많다 우와, 짱 많다 우와, 진짜 많다 우와, 진짜 많다 우와 저거 불긋거리야 야, 저기 저 물 뿌리니까 물 뿌리도 막 그냥 불긋거리 안 꺼져 왜 오른쪽 물 안 뿌리는데 퉁퉁퉁퉁거려 아, 다 꺼졌어, 이거 앗, 다 꺼졌어, 이거 앗, 다 꺼졌어, 이거 앗, 다 꺼졌어, 이거 진짜라 저기, 저기 뿌리고 있다 그래, 물 뿌리는 거 보이잖아 계속 뿌리는데 완전 장난이 아니야 이렇게 무겁다 물 소음은 소리 몇 가지 들리잖아 어 틀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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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리고 저기 또 온다, 틀리고, 틀리고, 틀리고 저기, 저기, 매우 판이 불이 저기, 매우 판이 불이 물은 좀 뿌리져도 불이 안 불이 안 불는다 불이 안 불는다 그곳이 잡히진 않나 아니, 가곤을 봤더니 수치룩을 안으로 타고 들어가는데 저기 잡히겠나 공차가 제일 많이 들어 다 타야지, 나, 그쵸? 수원차가 다 길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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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게 근데, 여기 가건물, 그, 타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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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를뜨린다 불 안기에는 여기 불이 안 불신단 말이다 그리고 저래자 보면 열기의 또 말라가서 또붙고 또붙고 물 한 번 하면 텀렙고, 텀렙고 텀렙고, 텀렙고 어디서, 그에다가 진짜 저쪽에다가 뭐하는데 와, 저거 짓 발짝거리고 봐봐 진짜 많다 진짜 하루볶음으로 드러났으면 그런 느낌이 나는데 하루볶음 안 들었지 진짜요? 가구공장이? 가구공장 같으면 하루볶음 안 들었지 그럼 장사꾼인데 맨날 우리도 공장이 조금 더 드러나는 게 무엇일까? 아 저쪽에는 뭐 저쪽에 물 계속 쏘고 있잖아 어 쏘는데도 불이 안 꺼진다니까 저는 아니 왼쪽에 저쪽에 물이 날라가는 게 보이거든 저거 쏘아도 아 저거 안 꺼진다 그러니까 꺼서 꺼도 안 꺼진다 우와 탁탁하다 엘지스 하는 애들이 내한테 다 카톡 가서 이거 뭔데 뭔 일인데 네 월요금 나 이게 뭐 카스에 전부 다 블랙이 밖에 없지 우와 아 개타크다 아프다 나 저 내려가 전북이 털머뚝 회장님같은데 털머뚝 안 나야 롱작필 아 롱작필 자다가 막 불붙으면 불만해 개그하네 그냥 지진다 저거 아 죽다 왼쪽에는 불 다 불이 떨어졌는데 불을 안 쏘네 이제 불을 못 꺼내 왜 올 수 없어 불 안 쏴 아 불이래 소고 있을걸? 근데 왜 안 꺼지 불이 너무 커서 안 꺼지겠지 야 불이 그냥 저리 올라오는데 그냥 못 꺼내 서랍이 큰 거 옛날 거 망해져 있는 거 같거든 당연히 저기 계속 물 뿌린다 아 화분에서 쓰기 못 봤을 거다 소방서 제가 갖고 저것도 없지 나 이전에 부서가 꺼지는데 저건 안 줘야 돈은 안 줘야 돈은 안 줍니다 글볼 건 안 됐으면 됐는데 한 개 다 금방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저 소방서 운영하는 우리 세금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뭐 그런 편은 없지 없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다 퇴력 다 퇴력 뭐 벌금지 쓰자는 사람은 없는데 이제 아 그거 진짜 퇴력 다 탔었지 뭐 아 아니 이쪽에는 아예 뭐 까다붙고 그치 아니 요쪽 저쪽에 왼쪽에는 계속 굶었는데도 뭐 아예 불 것이 보이네 이 방에 있다, 이거. 내 방. 이거는 너무 제로란다. 지금 희생 안되네. 사람도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. 아까 저기서 뭐라 그래? 불렀다 불렀다. 저쪽에서? 어디서 아저씨가. 집에 들어왔다 이런 사람은. 등을 보면 엠블런스는 들어야지. 왜 이렇게 엠블런스는 매일 불타고. 옛날에는 매일 불타고 그랬는데. 요즘에는 똑같다는 게 엠블런스가. 엠블런스는 무실고. 아빠가 얘기해준다, 내가. 차가가 완전 많아. 끝에서 끝에까지 끝에 깠까봐요. 진짜 많네. 내 집으로 갈게. 엠블런스는 무실고. 아까 막 내려갔다 올라가서 하던데. 해병차가. 언제? 물풀어 가야 될까요? 물풀어. 이쪽에는 물이 떨어졌는데. 불풀어. 밤이라 그러는데. 낮에 같으면. 바닷물이 옆에 있겠다. 나 봤는데. 산에 불러서. 대전에는 돼진을 무실하고. 이런가 물이 떨어졌어. 여기다 물 소린다. 쌍이 떨어져. 그냥ana. 그냥. 좀. 2시간 후. 1시간 후 계획은. 저히 내려야 할 거야. 이게. 나 타 רקня. 그러니까 이거 저기. 일찍에는 닭이. 그러니깐 안이 아니하셨네. 맞아요. 여기저히. 윗부분이 여기어서 왔어. 그치야. 그치 antennas에 trained, 이 길이. 대박게도. 조리 pieces. 한글자막 by 한효정 물 뿌리도 물이 붓지 않았는데, 아랍에 계속 붓지게 뿌리던데. 이쪽에는 아까부터 뿌리는데 불꽃이잖아. 그 옆에 가면 얼마나 뜨겁겠나. 아니 저 밑에 또 불꽃이 저 밑에 또 내놨네. 아 요 불꽃 밑에 떴어줬. 저기 떨어져. 떨어졌다고? 저기 103명 개 따시네. 한 몇 정도. 침칭. 한 몇 던제. 다 때리고 있잖아. 아야. 아앗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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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해 볼 수 없이. 아앗. 아앗. 어앗. 아앗. 그 쭉 얹다. 여기 다 가라앉았다. 어앗. 아앗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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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아앗. 감사합니다.